너무 쉬운데 여러분들 보니까 이 새끼 자리를 피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양 옆에 오든 응? 양 옆에야 당시에 나랑 김성찌 양도 5개만 되고 있어 나는 뭐 먹으면 상관없어 8장 자리가 너무 안 떠서 응 여러분들 저기 그 칩당 20개니까 이제 칩당 20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20개로 하면 너무 그거 하니까 헷갈리니까 칩당 50으로 하면 너무 세잖아 그럼 ㅈㄴ 세지 어 너무 빡세잖아 50은 ㅈㄴ 빡세지 50은 그거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라운드도 칩당 10 하는 게 맞아요 10으로? 네 20은 너무 계산하기 빡세니까 10개로 그대로 갈게요 3라운드 50은 맞죠? 3라운드 50으로 하고 아싸 아 그때 우리가 3라운드는 30분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라운드 때 6만 다 해 10만 해도 벌써 이렇게 만 다 해야 그러니까 20은 너무 빡세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다가 순임은 진짜 한 달 동안 해야 돼요 그리고 남순씨가 꼴찌했기 때문에 자리를 좀 썩고 싶대요 남순 형님 그럼 자리를 정해주세요 저 자리만 아니고 한 번만 아무데나 가면 돼 여기 골라주세요 자리를 정해주세요 너한테 올라가 성태야 내가 했죠 아 김성태 아니 근데 상관없어 어차피 이쪽으로 도는 거 내가 일로 어 남순 편해졌어 어 근데 오히려 좋아 김성태가 내 표정 오케이 하겠습니다 한 번을 눌릴게요 표정 1라운드 한 번을 눌릴게요 2라운드 한 번을 눌릴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오케이 돼요 느껴봐 거의 지옥이야 진짜 어떻게 하길래 거의 지옥이야 학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1라운드 똑같이 리셋 된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학교를 3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3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교 3개 좀 어우 막쎄네 좋네 지옥시원하네 아 죽게 아깝다 이러면 자 그러면 끄고 나 근데 뭔가 느낌이 와 괜찮아 이번엔 괜찮아? 어 진짜 괜찮아 손통이 돼요? 어 좋아 향긋해 향긋해 좋아 손통이 트인다고? 어 진짜 트여 성태형이랑 남순이형만 바꿔주면 돼 바꿨어? 어 되게 너무 빡 어 성태형이랑 남순이형만 바꿔주면 돼 오케이 표정 지진 어 올라가야지 이렇게 안 뜯은 자리인데 됐어? 여기가 좀 똥이야 내가 뜯은거 같은데 확인해보자 근데 저 양반이 땡 떴는데 그냥 실수로 던진거 같아 뜨는거 보면 어 땡은 알아 땡은 알아 너 알아? 땡? 같은 그림이야 알지 형 카메라 어 자 다 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됐죠 여러분들 네 준비 끝 원래 이게 또 사람이 많아서 정리가 빡이예요 오케이 씻고 걸어주시고요 어? 안 걸어졌어? 어 아 폈었어? 괜찮아 이거 하고 비방으로 정지 벗고 강산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우이는 거야 흡연은 경고야 처음에 잠깐만 나 많이 나와줬어 견제 때리는 거야 아 아니 정신한테 물어보긴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럼 슛 갈아요? 예 시간 걸려주시고요 슛 슛 학교 3개식이고요 삥 3개부터입니다 네 이게 삥 3개에요 기본이 3개 그렇죠 학교 3개 학교 3개 기본이 3개씩 기본이 3개 자 물 하나만 줘라 기본이 3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 하나 저도 물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아 다들 목이 타나 보네 아 첫 패가 제일 누나 잘 적어놔야돼 지금 저 사람 15,000개입니다 15,000개 15,000개 로마다 아주 좋다 자 갑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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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담이야 농담이야 아 농담 1개 1개 아 2개 2개 아니 2개 체크 저요 저요 감사합니다 로마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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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만 봐봐요 맘만 아 처음이니까 맘만 봅시다 3개 콜 형 왜 받았어? 네 콜이요 3개 콜 저 다이 콜드 딜러님을 잘 쳐져 봐야겠구만 맘만 봅시다 5분 맘만 봅시다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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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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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아 2분 2분 1분 아 왜그래요 2개 시원한거 말해 그냥 어 왜그래요 교형 쫄려? 아니 나는 만개를 번 사람이에요 뭔 자신감이지? 오오오오오오오오 3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3개 안되요, 그게 안되대요. 3개가 2개 더 돼! 1모션이라서 그냥 콜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더 나와라. 4개는 커, 4개는 커. 홀드! 정배맨! 내가 4패를 구성하면 콜을 쳐요. 잡아줄게, 당신 한번. 잡아줄게, 내가 당신 한번. 아, 이거 4개 걸었어야 했는데. 그냥 돈 줘 주세요, 1,3 광댕. 아, 잠깐만! 광댕값도 있지 않아요? 땡값! 아, 4군데. 아, 1,3이야? 아, 나 근데 4개 걸었어야 했는데. 아, 이거. 3값 5개. 담당지. 아, 이거 잘못 보셨어. 아, 1,3 나와? 무조건 따라가야 돼. 근데 나 깜짝 놀랐어, 1,3 나와. 아, 근데 처음 아니야, 오늘? 어, 광댕이 좀 나와. 광댕이 처음이야. 아, 표정 숨기기 쉽지가 않네. 미수가 먼저 나오잖아. 아, 근데 나 진짜 싸게. 아, 싸게 한 거야, 싸게 한 거야. 아, 4개를 써야 했는데. 아, 무조건 더 질렀을 텐데. 얘는 다 꼬리였을걸? 그러니까. 이거 꼬리빡아도 꼬리였을걸? 아, 진짜 싸게 만든 거야. 그래서 원 머션이 중요해.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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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부 3개 걸었다. 학교 3개 나와주세요. 저희 3개 나와. 네, 나왔습니다. 괜찮아, 이제 따면 되니? 응. 와, 진짜 나 속될 뻔했다. 진짜 잘 보고 거쳐야 돼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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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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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3개. 3개. 콜. 콜. 아유, 시원하다. 콜. 아유, 시원하다.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 배당 좋다, 배당 좋다. 아, 얘 입이 마르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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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가장의 무기인가, 이게? 되게 호투로 안 하네. 10개. 1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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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죽을게요. 고민 많이 했다. 죽어? 네. 죽어요? 오. 뭐야, 이제 남성형 죽는데? 생각을 하는 남성형? 뭐야, 학교야? 아, 근데 이게 학교만 내는데도 쭉쭉 빠지네. 아니, 이것도 크네. 어, 학교만 내는데도 저렴해. 아, 내 현금으로 치면 그냥 막 갈 텐데. 현금은 불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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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게. 나 물 하나만 둬라. 아,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아,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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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심중하게 돼, 심중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 해야 된다, 내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꾸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못 친다. 왜 그래? 두 가지 앉아있어도 괜찮은데. 아, 그냥 높을 때만 가야겠다. 책. 책. 재미없어. 아, 진짜. 아, 왜 그럴까 또. 아, 이거 한 번 문에 맡겨볼까? 뭐야. 아, 죽을 거야. 살이 다 없다, 살이.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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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이야? 1대1. 미쳤다. 난, 난 패 안 봐. 먼저. 20개. 2대1. 2대1. 배 안 보고 20개. 배 안 보고 20개. 잠깐, 이거는. 죽어. 오, 잘 죽네? 나 안 봤는데?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니, 액지가 전화로 뭐 육한판이야. 죽어, 개새끼야. 나 봐봐. 이걸 지금 안 봐봐. 원래 1북 보시면 생각해보는데. 지금 아까 전에 무파 당국밥 잠시 봤는데, 씨바 있던데. 씨바. 좀 신중하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단톡밥, 저 새끼가 사람이야 이런데. 근데 다들 단톡이 있네요? 아, 난 단톡 없어. 나도 없어. 난 단톡 없는데? 개인, 개인톡? 저희만 있나봐요. 저는 빼문들의 만드라를 만들었어요. 아, 우리 왜 안 만드는 거야? 너 때문에. 아, 나 빼고 있는 거 아니야? 먼저 돼요. 남순이요? 남순이요? 응. 열 개. 아, 크게 간다 진짜. 저 넓게. 열 개 받아요. 처음부터 열 개. 받아요. 그럼 열 개. 안 날래요. 홀드. 안 날래요. 네, 저 죽어요. 열 개요. 네, 저 받아요. 저 받을게요. 홀. 시원하다, 봐보자. 바로바로 하다, 난. 바로바로. 바로바로. 오랜만에 두 장 받아보네요, 저도. 이거 열 개, 이거 미리 만들어. 아, 오케이. 그래야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곱하겠습니다. 체크. 콜. 자, 두 명 갔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규형. 규형? 어차피 안 할 거잖아, 이 양반하고 내 중 알겠어, 이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네.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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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정도는 뭐 저도. 뭐 세 개 정도는 괜찮지. 아, 콜만 많아? 끝 싸움이다, 끝 싸움. 네, 끝 싸움이다. 저는. 시원한. 여섯, 끝. 저는 일곱, 끝. 시원한. 다섯, 끝. 여덟, 끝. 야, 축하합니다. 야, 묵지하이 가져가시네. 민규가 세 개 띠아줘서 먹었네. 아, 내가 줬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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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웬일이야. 작 개만 대신에 좀 크게 대셔야 되는군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5,000 개면 며칠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런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 시간 열심히 깨면 한 사람이 150개 캐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제가 해봤잖아요. 다이야도방종을. 하루 한 1200개 정도 캐입니다. 예? 하루 종일 깨면 1200개? 한 사람당. 진짜 온전하면 철컷 박스를 채울 수 있어요. 어, 거의 한 1000개 이상? 1000개 이상? 와, 개빡이네. 아, 그냥 하루만 들어가면 되네. 그냥 다같이 하루 들어가면 되네. 저는. 여섯 명. 여섯 명. 더 잘 치셔야겠다. 아, 네네. 이번에 인턴. 그니까 인턴도 이렇게 있는데. 저희 인터넷 일 안 시키는 주의라서. 세 개만. 세 개? 세 개. 얼마 안 했습니다. 죽어요? 세 개만 받겠습니다. 폴이요? 아, 역시 이게 세 개가 딱. 재밌기로 하네. 세 개가 딱 좋아. 세 개, 세 개 더. 어, 또 땄다고. 아, 진짜 딱 좋은가? 두 번째 장만 알아봐야지. 연습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폴은 세 개 더. 난 두 장은 궁금해서 봐야겠어. 어, 두 장은 궁금하잖아. 뭘. 두 장은 봐야겠어. 다섯 분. 감사합니다. 자아. 들어와라. 안녕하세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아아. 뭐예요? 네. 저 그러면 세 장만으로. 깔끔하게. 세 개. 네. 세 개요. 네. 세 개요. 세 개만으로. 이 정도는 뭐. 죽을게요. 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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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좋네. 아, 왠일이야. 바뀌었어. 세 개 때. 아, 좋네. 왜 바뀌었어. 여덟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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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아, 좁사야? 왜 안 들어와? 근데 세 개라도 이거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저 좀 높일게요. 이제 슬슬. 세 개 가겠습니다. 아, 슬슬 높일게요. 아, 다들 소심하게 치네. 아니, 진앙받았네. 뭐야, 진짜. 앵지가 펜드립 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저렇게 내지, 사람이. 아, 나는. 이게 그. 다두기 생각하다가. 아. 다두기 생각하다가. 다두기 생각하다가. 와, 그게 뭐야. 아, 이번엔 그냥. 질러야겠다. 아, 이제 슬슬. 성태도를 따먹어야 되는데. 자, 이제 슬슬 높입니다. 매트 줬어요. 네, 좋아요. 세 개요. 아, 근데 확실히 김성태형이. 세 개. 세 개. 먼저 높일게요. 20개. 20개로.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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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요? 봐봐요. 콜이요. 대충 보고 가야겠다. 성준 씨. 콜. 콜. 아, 콜. 콜 많아. 콜씨가 뭔가 떴을 것 같아. 세게 돼 가시네. 콜 많아. 혹시 광 들고 있니? 아니야, 나 아우. 콜팡을 뺏는데 이제 못 참겠다. 가봐야지. 가봐야지. 후후후. 완전히 좀 달려도 좋아요. 우리. 먼저 돼요. 남순이 형 죽었어? 응, 죽었어. 네 명이야, 네 명. 셋. 뭐야, 제크맨이야? 오링. 오링. 오링 나왔습니다. 오링. 몇 개에요? 이거 다. 그냥 거의 어. 다 낸다는 생각은 돼. 야, 빠꼬 없어 역시? 오링할게요. 우리는 궁금해가지고요. 왜? 아니, 패가 궁금해. 궁금해! 두루치게 시켜주는 거야? 동기가 궁금해. 항상 동기 온다. 호린 맞겠습니다 아 이거 따면 그냥 하루일당 끝인데 뭐야 뭐야 갑자기? 그럼 여기부터 가는거죠? 그렇죠 호린 그냥 다 오픈하거든요 부르치기는 뭐 땡이야? 제가 가면 되고 땡! 너 뭐야 이게 땡이야 무조건 드세요 드시면 암에 걸스 할 수 있어 드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사이드가 남을 수도 있어가지고 잠시만 잠시만 땡기야 콜을 좀 까라고 까라고 까었군요 그래 백게임 줄 알고 나 얘 보고 했는데 나 대니 형 진짜 잘 갔다 광땡으로 개잘 먹었다 내가 판을 너무 높였다 아 나 경준이형은 무조건 안 좋은건줄 알았는데 나 근데 잘 잡네 아 근데 변수야 배현반 뭐야 잘 잡네 공사장님은 커버시고요 자 벌써 5천 다이앗 몇 개 해줘야 돼요? 몇 개 해줘야 돼요? 대눈지 누구? 대눈지 누구? 대눈지 누구? 몇 개 해줘야 되죠? 이거 8장에 800 민규 씨 나갔어요? 제가 나갔어요 와 7 8 8장에 8장에 800 800? 그러면은 40 민규 씨가 나갔어요 네 30 여기 있습니다 네 와 광땡이 나왔어요 다행히 재산이 남았어요 앞에서 저지랄한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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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치기는 제가 할게 우리 나 5천 다이아 대출할게 아 아 아 아 5천 다이아요? 총 8천 다이아 대출이세요 야 야 아니야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야겠다니 아니 들어가야지 어 공사 중지해자 공사 중지 문화트리스 만들 때가 아니야 아 아 전판 꼈었어 이거 10개인데 이거 이거 2개니까 100개 들으면 아 나도 크게 놀고 싶다 아 개 아깝다 미스틱만 아니었으면 아 잘났네 진짜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광택값 줘야 아 얼마 다 다 아 싸다 여기요 아 여기 오리니까 없고 어 오리니까 어 수찬아 카톡 그만해라 이 개새끼야 아 아 아 김석혜 너무 뻥카 안치네 아니 칠기가 좀 애매해 내가 말했잖아 정배맨이라니까 아 아 아 정신 차려라 시원하게 가자 시원하게 학교 나와주세요 방금 재밌었다 좋았다 아 광땡이 있네 아 얘가 너무 재밌었어요 아 아 얘는 말했잖아 아 아 18장 먹는 거야 아니 방금 얘가 만다이가 딴 거야 오 방금 만다이네 만다이야 딴 거야 아 콩콩이 웃는다 지금 아 아 그 자리여 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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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아 제발 3개요 콜 이거 3개는 뭐 콜 봤습니다 봤으니까 이제 아 봤습니다 좋다 좋아 시원하다 도전 책 책 책 콜 책 책 책 책 책 아 영재 안 넣었다 3개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저 진짜 뭐가 없나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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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이라 보니까 18개 찰그룹 table 홀 깜 콜 콜 콜 세개를 아니 안가주 이거 같이 마크 시작하세요! 마크! 마크 시작하세요! 마크! 왜? 갑자기 왜요? 마크에서도 이제 같이! 제발! 뭐야? 성준씨! 책! 열게! 왜 또 나왔어? 개그러워 했다 진짜 순수 진짜 신중해! 진짜 신중해! 진지해지셨네! 열게는 뭐.. 떴나구요 드디어! 진짜 나쁘지 않아요 8 8 8 8 콜! 이 정도면 뭐! 배상 좋아요! 깔끔해요! 시원하다 그냥! 보기까지 전매맨! 전매맨 더 확정! 아까 말했지만 훅하다고 재미나 떠준매! 세개! 교역! 올인! 20개 하고 한 장! 들어오세요! 근데 나 족도 없어! 족도 없어요! 족도 없어요! 한 장에 21입니다! 한 장에 21! 많이 보세요! 한 장에 21! 70! 한 장에 21! 71! 궁금하지? 아니.. 홀드! 홀드! 많이 거세요! 블러핑이네! 포커페이스 유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가봐! 더 많잖아! 한 장에 21! 많이들 거세요! 홀드! 콜! 콜이요! 마인드 좋다! 김범준! 21! 백디 김범준! 이거 밖에 못 먹으면 너무 아쉬운데? 뭐길래 땡인가봐! 견적업 가셔야 되는데! 홀드! 홀드! 알리! 잘 죽었다! 가보야? 응! 가보! 갈만 했어? 인정! 이건 지릴만 했어! 재묘! 이건 지릴만 했어! 내가 말했잖아! 재밌다니까!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트라이! 대출하겠습니다! 얼마에요? 나이스 트라이! 얼마에요? 5천! 하겠습니다! 5천? 그거 깎으면 되겠어? 어차피 딸 거니깐! 내가 줄게! 딸 거니깐! 5천 하겠습니다! 5천이요! 네! 아까! 올인이 컸다! 기다려주세요! 왜 그랬어? 여덟에다가 여덟에다가 이거 두 장을 내가 하고 이거 줄게! 네! 그럼 100개 줘요! 5개! 네! 5줄! 유일아 썰 마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많이 따지시면 저희 메이드 카페에 찾아오세요! 10분에 250만원! 네! 10개만 준다! 아 맞아! 일단 첫 번째! 이거 맞아? 그럼 이건 빼면 돼! 50개 맞고 이거 8장! 아니지! 5줄이지! 5줄을 맞아야 250만원 돼야 돼? 아니! 준다고! 일하면 돼! 너 할래? 적금 측할 수 있어요? 아! 그런 거 안 해! PC요? 역시 나랑 동주구나! 알로나씨! 호파 하나 차려줘! 주정준씨랑 박스로 나와! PC 찾는다! 학교! 학교! 나 냈어요! 이제 5인만 해야겠다! 교장! 우린 열려있어! 먼저 오세요! 나 이제 올인할 거야! 갈게요! 아니! 카톡이 플러스 99개가 있는데!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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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올인할 겁니다! 뚜껑 돌았다! 뚜껑 돌았어! 멘트 20개 하나 들어갈게요! 예! 20개! 정매벤의 선택은? 콜! 아 표정이 너무 재밌어! 네! 홀드! 홀드! 저는! 정배맨이 될게! 잡아야 될게! 오케이 콜! 콜! 한 장이야! 한 장! 콜 쏘게! 한 장이야! 한 장이야! 오 뭐야! 정배맨이 죽습니다! 나 이제 올인한다! 네 죽겠습니다! 눈 돌았다! 앞에 눈 돌았어! 주세요 주세요! 세 분 진행! 제가 정배맨은 딱 따겠습니다! 1대1! 올인 나오나요? 정배맨 한번! 시원하게! 대출 많이 받으세요!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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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저 이제 올인 맞을게요! 앗싸! 반기다 저 새끼! 40개! 아 교영 참아! 40개! 안 받아 이거를! 확인만 해요! 확인만! 40개! 네! 큰 판이다 잠깐만! 5장! 쫄리면 죽는다! 쫄리면 죽는다! 아니 그냥 죽어! 5장에 40개! 아 이거 아 카메라! 이건데! 아니 이거 걸때마다 애들이 생각나가지고 아 이게!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갑시다! 빨리! 잠기더라! 홀이시면! 50개! 아 이거 5장 더요? 줄게요! 홀드요? 그 만식 씨 그 죄송한데 그 다이 하기 전에 패를 좀 올려주고 다이를 해주세요! 다 했어요! 아 그래요? 다 죽었어? 네! 아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뭐야 다 다이 했어? 아 재미없어! 야 구민교! 깡으로 치는구나! 민교 다이 했어? 응! 막판에 다이 했어! 처음에 40개! 시원하게 걸도 많이! 돋고 지었거든! 민교가 이성을 잃었구나! 아 나 이제 막 걸 거야! 학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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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안해!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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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괜찮죠? 네! 무릎을 이렇게 꾹고 있어! 나 가려주기 날 것 같아! 어! 됐어! 오케이! 그거 가려! 어! 아! 아하.. 크게 가야지 또. 먹었어 먹었어. 드디어 먹었어. 아 그럼 우린 아직도.. 아니 아까 전에 그 미친 짓만 안 했으면 잘 치고 있었는데. 아 왜 우린 했냐고. 이 새끼 옆에서 따라 들어오긴 해. 아 나 진짜.. 3개. 우리 둘 다 말렸잖아 지금. 우리 둘이 싸웠냐고 저게 저기 있는데. 홀은 3개. 저거 받아요. 홀. 준비해요.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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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발을 발하다. 발을 발합시다. 확인마. 제꺼 팬 본 것 같은데요? 뭘 봐. 20개 더. 아 미쳐버리겠네. 20개요? 네 20개 더요. 오 뭐야 남수씨 드디어 가네? 이거 내면 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50개요. 크게 한 번 보고. 저거 내면 되긴 하는데. 저거 내면 되긴 한데. 죽어요? 홀드. 네. 20개. 어이고. 1대1대1. 세븐지. 그 멤버. 그.. 그 멤버. 이멤버 리멤버. 이게 성교남인가요? 성교남인가요? 줄 수 없다. 2번 주세요. 갑시다. 성교남 중에 남이 칼을 빼듭니다 지금. 칼을 빼듭니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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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 5개? 5개? 5장이요? 2,500 따위야? 잘 생각하시는데 2,500 따위가? 땅으로 치는 사람들은 용서가 안 돼. 죽을게요. 운 좋다. 봐준다. 5개?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까 땅만 봤는데 너무 정경 동시한다. 아 정경 동시한다. 떴다 떴다. 자신감이 있다는 거야.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폐 궁금해. 떴어 떴어. 어? 폐 궁금해. 더미 만 더미 만 대. 뭐지? 자. 학교 3개씩. 아 궁금하긴 하다. 올해 좀 떴으면 좋겠다. 이제 따야 되는데. 아 이 새끼 떼네. 아 이 새끼 떼네. 나는 이대발렀어. 개새끼야. 새끼 떼네. 아니 근데 얘가 아니어도. 무조건 광택인데 무조건 가지. 아니 뻥까리 티나게 치라고. 아니 근데 왜 둘이 싸우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뻥까리 티나게 치니까 내가 둘이 박았는데 갑자기 숨어있던 사람이 등장했다니까. 내가 저 사람 있는지 몰랐어. 그냥 좀 더 조용히 있다니까. 아 제발. 먼저 세례하고요. 저 체크. 체크. 열개만? 열개. 정배맨 떴다. 열개. 정배맨 떴다. 정배맨 떴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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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배맨. 오세요. 열개 콜. 컬. 또 떴다. 정배맨 두 명 떴다 지금. 정배맨 나왔다. 정배맨 두 명 떴다. 컬. 거의 엔더맨 급이야. 눈 맞추지 마. 눈 맞추지 마. 위험하다 얘네. 엔더맨이래. 세 분 지내밖에. 무서운데 진짜로? 정배맨들. 정배맨 도대체. 성 소리가 너무 긴데? 누구? 정배맨 너? 20대 랑. 정배맨! 정배맨! 미쳤다 정배맨 대 싸움 미쳤다. 미쳤다. 거의 20받고. 20받고. 5개. 5장 더! 이거는 진짜. 리얼 정배맨. 아까 김봉준 5끗으로 이래거든요. 콜드시고요. 정응에는 총 죽었고 꼴이 스면 5장 더해요 이번에 두루 치기 할 수 있어? 진성준 두루 치기~? 이거 애매한데 궁금하니까 5장 이거 크다 골들 superior 장빙 제가 콜 knocking 몇 개에요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5장에 40... 5장에 40타 그럼 총 10장에... 5장에... 이거 합쳐서 4개 더 들어온다고?! 이거 5장에 2줄하고 4개 저는 이거 다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10, 10, 10이거든요 일단 들어올거야? 그럼 5장 내고 이거 줄 맞춰 이거 2개 줄 맞춰 인생 역전 해볼까? 맞아요 4개 다 들어오면 돼 아니야 다 넣을 필요 없어 남수면 안되거나 아까 들어와서 땄잖아 인생 일괄 역전 아까 사고 한 방 시원하게 먹었잖아 이거 안되나? 이거 다 섞어요? 다시 카드 써볼까요? 사구 망했다 이거 다 섞을게 다시 일발력전 한번 가봅다 44개요? 5개 5장에 들어올까요? 시원시원하다! 이거... 이만에 가자! 이걸 먹어야 돼 이거 한 방에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먹어야 돼 떨려 이거 진짜 만 달에 안 넘겼다 이거 만 달에 안 넘겼다 이거 들어갈까? 이거 칩으로 바꿀 수 있나요? 한 장? 나중에 이거 하고 나서 바꾸면 돼 이 먹은 사람이랑 바꾸면 돼 지금 들어갈까 생각 중엔 지금 들어간다고? 엄청난데?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온데! 몇 개에요? 5장에 44 안들어갈게요 재밌게들도시네 판이신거죠? 이건 손해야? 길이할게 5분의 1학률? 길이할게요 자 이거 한 방입니다 괜찮은데 이건 너무 빡인데 이거 한 방이야 이거 20장 넘어 이거 남순영도 거의 복구야 사장님이랑 이렇게 3명이요 이렇게 3분이시죠 네 아니 성준씨까지 어 아니 이거 2만 다이안인데? 2만 다이안? 2장 바로 다 드릴게요 어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먹으면 인생 역전한다 순임문 나 방송하면서 긴장 처음 해봐 이거 진짜 진짜 아니 이거 진짜 말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아 이거? 이걸? 보여줘야 돼 시청자님들한테 벽 와 와 좀마 볼게 아 어 자칫 아 겁나 궁금하다 자 여기서 과연 끝나온 사람들 족생하죠? 자 아 아 너무 떨리겠다 잠순영 자증난다 아 자증난다 와 형 체크해 아깝다 아깝다 근데 어쩔 수 아예 죽는다고? 아니 지르는 사람은 우연히 더 질러 어? 우리 딸 6개다 6개만? 6개만? 시원하게 콜은 6개입니다 모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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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배맨 4장으로 족됐다 콜 정배맨이 4장 오 족됐다 얼마야 얼마야 4장만 나오시면 됩니다 6개 아니 아니 4장 6개 내장으로 실하야 사장님이세요 실하야 뭐길래 이래 모효야 와 근데 스틱이 내장 존나 세다 아니 정배맨 존나 세다 뭐가 떴길래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저거 거쳤어야 된다 아니 언니 저거 맛 감정 있어요? 아니 왜 뭔데? 보여줘도 되죠 상관없죠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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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죽어요 홀드요? 두 분 오픈 내가 맞았다 훨씬 먼저 이런 먹었대 장사 장사 일곱 일곱 아 일곱 끄세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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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이니까 아 뭐야 만통이네 와 와 와 실화냐 더 쳤어야겠다 아니 김봉준 실화야 내가 아네 더 쳤어 더 쳤어도 무조건 콜이야 무조건 선생님 좀 잘해주시는 무조건 콜이야 장사 인정이지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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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마크 꺼 나한테 이게 왔어 저거에? 와 몇개야? 몇장이야? 이게 나한테 왔어야 되는데 길이를 하더만 못 빚네 아이고 길이값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야야 30장 뭐? 3만? 아니 아니 30장에 150만 15,000 다이아 15,000 다이아 30장 15,000 다이아 30장 15,000 다이아 와 거의 2만 먹은 거네 진짜 미쳤다 미쳤다 아 짜고 친거죠 두사람 아 미친 거 같아 와 이거 진짜로 아니 와 2만 다이아 차 끊어주세요 김봉준 1대1 다이를 잘 못쓰게 안될 것 같은데 미안해 아 근데 저번에 장사하면 무조건 우리의 역할이야 이제 좀 살겠네 와 이제 좀 살겠네 오케이 먼저 오세요 와 이게 제일 큰 판이었지 네 제일 큰 판이었지 아 나도 크게 먹어보고 싶다 10개요? 10개 콜 크게 먹어야지 콜은 10개 씁니다 콜 콜 콜드 콜드 성초희씨 멘탈 나올 것 같은데 간만에 가입네 따고 있어 따고 있어 다시 콜라 파야겠다 콜 아 받고 에이즈요 하나 더 한 장입니다 아 돈으로 치시네 또 한 장 더 아 돈으로 쪄 콜이지만 한 장 더 콜 콜드요 콜드 콜드 콜 아 이거 돈 있는 사람이 딴다니까 이게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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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조건! 장빙! 세륙세! 정빙! 잡아내지 잡아내지! 기부천사다 기부천사 뭐야 담당일찐지요? 사실 살짝 쫄았어! 살짝! 살짝 쫄았어! 아 시발 저 개새끼야! 진짜 담당일찐이야! 아 이 새끼한테 계속 말리네! 아 시비한테 오림만 하지마 오림만! 아 나 솔직히 말해서 시발 오림만 칠려고 했는데 근데 나 무조건 맞았어 맞지? 어 무조건 맞았어! 아 진짜 이뻔했냐 학교 나와주세요 다행이다 이거 좀 복구했다 이제 올라가야지 10개! 10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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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10개! 10개? 맛만 볶아! 여기 있으면 키즈해 줄게요! 저도 10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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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좋아요! 콜이요! 맛만 보자! 콜! 10개 다 콜 친다! 더 높여야겠다 내가! 쎄다 이거 봐봐! 10개는 쉽지! 내가 높였지! PEN. ек! 싹 다콜이야? 응! 베리's 콜 이거 세다! 다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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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크맨이요! 책! 제크맨이요! 제크맨이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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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크맨이요! дост! 올인 나왔어요! 올인 몇 개예요? 3장? 3장 하고 13개입니다! 3장 하고 13개! 우리 세 장하고 13개야 세 장하고 13개야 이걸 봐 굿빙 콜 콜드 콜이요 세 장하고 13개 저 주거요 돈 벗는 게 근데 이거 더 벌릴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 그럼 저 세 장하고 13개에다가 네 무조건 2배 이상 걸어야 돼 5장 기세 탔는데 도망가니까 운으로 지켜 죽어요 끝 싸움 하자 5개 더 남순이 안 죽었지? 홀드 끝 싸움 하자 왜 그래 성준씨 5개 더 5개 더 만식이 형 알리 이런 거 아니야? 아 살려줘 제발 살려 알리 이런 거 아니야? 또 없어 또 여기 없네 만달이 아이가? 아니 이거 콜 사이트 사이트 오콜 맥다 오링포터 오콜 진성준 또 광댁이다 오콜 오콜 내 옷 색깔이 뭐야 얘들아 오 1성 1분 색깔이 뭘까 와 강댁이다 오 강댁이다 와 일단 사이드 사이드 5개 있어 사이드 5개 사이드 있으니까 오픈해주세요 5개라도 먹자 5개라도 먹자 5개라도 먹자 너 뭐야 너 뭐야 개새끼야 와 깜짝이야 와 개 놀랬다 와 이거 와 근데 너 돈 있었으면 다 먹었는데 나 깜짝이 본 줄 알아? 다 보자마자 뭐야 설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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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놀려나 아싸 돈은 벌었다 5개씩 주세요 5개 5개씩 와 저 강댁이 또 진짜 야 근데 너 진짜 싸게 먹었다 와 다행이다 나 그리고 오히려 버렸어 나 지금 마음이 좀 평화가 차 아니 만약에 서준씨가 강이었으면 너 이거 다 빨렸다 아 그냥 적될 뻔 났다 적될 뻔 났다 적될 뻔 났다 역시 인생은 운이다 운 뭐여야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얘들아 숨 쉬어 와 이제 숨 쉬어 와 육댁이 나오네 아 육댁이라서 끝났다 아니 이 새끼 육으로 첫 장 그 레이스 받는 거 족같네 왜? 왜 나 오르도 받아 나 오르도 받아 오르도 계속 걸어봐 아 육으로 어떻게 받을 수가 있지? 운으로 하는 거지 난 육 나오길래 운으로 했어 아 이것도 진짜 미쳐버리겠네 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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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운 있는 사람들 저런다 세 개만 세 개만 세 개는 어느 정도 비슷하잖아요 철근하게 딱 좋잖아 폴드 폴드 세 개 받고 베이스 두 장 아니 족같다 폴르시면 두 장이 생깁니다 안 한다 개새끼들아 폴르시면 두 장이 생깁니다 폴드 폴드 아 잠시만 폴드요 아 두 장씩이나 겁니까? 도착판에 아니 반장인데 미쳐버리겠네 아 이거 괜찮아요? 아 이거밖에 못먹네 아 이거 한 갠데 한 갠데 이거 밖에 못먹네 아이고 그게 먹어야겠어요 아 이런 느낌이면 한 번 딴 거 보면은 한 번 먹으면 든든해 뭔가 든든국밥 먹은 느낌이야? 진짜로 학교 자리 안개시면 빼고 진행 빼 빼 빼 왜? 아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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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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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니페 돌린다! 액션 먼저? 누나 나 줬어? 이걸 어떻게 가볼까? 판돈을 좀 높여볼게요. 한 장. 한 장 콜. 한 장? 한 장. 쉽게. 한 장? 한 장. 한 장. 크게 한 장. 사람들의 심리가 한 장 하면 쉬워보이거든. 콜? 500 다이아에요. 500 다이아. 콜. 다 해요. 크게 먹는 거야. 여러분. 나 죽어. 이걸 왜 죽어. 에피틴 진행. 만만 보자. 만만. 먼저세요. 저요? 죽어요. 말이 되나? 나 새끼 뭐야. 미션. 딱 이게. 누구누구 살았지? 이렇게 세 번. 여기도 쳐다보는 거야. 땅군나 땅군나. 표정이 너무 웃겨. 땅군나 땅군나. 오 포커팩스 뭐야. 체크. 셋. 오? 둘. 둘. 콜은 투자. 여기 정배맨 남아있거든요. 지금 또? 정배맨 한 명 남아있거든요. 정배맨 남아있어. 뭔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먹을래요. 체해. 체해.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마이콜한테 콜. 콜. 도장. 콜 먼저. 콜 먼저. 여섯 끝. 여섯 끝. 주십시오. 잘 썼네. 장빙. 크게 몰았다 이거. 장빙 3개. 2라운드 18분 남았습니다. 참 빨리만더. 이건 올인해야겠다. 크게 먹어야겠어. 안 되겠다. 그냥 간단하게. 빚 갚아야 돼. 나도야. 나이곤 못 살지. 아 침 만지지 말래. 소리 이거 계속 딸고려 딸고. 아아. 멀봐. 먹었어야 되는데. 제발. 강만식 정수리 탄탄하네. 아이 보여줄게. 어서오세요. 네. 왜 대출이 없죠? 너무 멀었어 아직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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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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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다이. 콜. 2장 더. 아. 2장 더. 멋있는데. 2장 더. 시원시원하다. 2장 더. 2장 더. 콜. 2장 더. 2장 더. 2장. 2장. 저 다이. 성균아 한 번 더. 아아. 난 빠졌어. 아까 빠졌어. 아까. 홀드. 2장 둘이. 아직. 홀리시면 2장. 아아. 너 있어? 뭐야? 4장 더. 뭐야. 뭐야. 2장 더. 뭐야. 아 이게. 나만 원래 치면 가는데 죽어. 뒤에 이만이 있고 이러니까. 아. 혼자 치면 그냥 하는데. 3장. 어. 아이패드 안봐 안봐 아 안봐 안봐 보시면 3장입니다 안봐 보고 3장? 안보고? 남았어 안보고 3장 안보고 3장 단 3장 안소년단 낫네 어 뭐야 콜 나 안봤어 나 안봤어 7장 오? 너무 내는데 일단 1이고요 저 진짜 몰라 몰라 7장 싫어요? 너무 아쉽다 와 이게 큰일날 뻔했어요 이게 이렇게 되네 7장 괜찮았네 저 딸을 깨달았다 인정한다 학교가세요 이기거나 지거나 50퍼네 형님 반반이다 어 지른다 이제 아니 그 계속 지른다 털만 하시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간이 작아졌어요 형 형 제가 말했지 형이 형 아니 그게 은이 낫다 거기 낚여서 내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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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 콜 아 있어 네 네 열 개 네 열 개 놀았다 놀았다 빨리 화연수 바로 다녀올게요 네 확률은 50% 먼저 해주세요 네 그건 열 개입니다 확률은 50%다 죽어요 죽어요 열 개인가요? 네 열 개 열 개 좋아해 확률은 50% 빠르게 이기거나 지거나 먼저 두 장에 두 장에 열 개 열 개입니다 두 장에 열 개 두 장에 열 개 줄게요 네 둘 둘 둘 옳 옳 두 장에 열 개를 받아? universe 궁금해 여덟 장삑 오 궁금하여 죽어야지 hone 납작 에어 이게 안 amber 학교 학교 아 제발 둘 다 화장실 갔으니까 4명에서 한번 치죠 4명에서 좋네요 좋습니다 4명 타짜대만 남았구만 먼저 돼요 책 책 책 책 책이야 책이야 쿵짝짝 쿵짝짝 죽어요 홀드 홀드 또 1대리야? 몇 번을 싸우는거야 죽어요 너무 안좋은게 뜨니까 죽어요 너무 안좋은게 떠버려 저 강만식구 중에 다 따야되는데 저 강만식구 중에 다 따야되는데 저 강만식구 중에 다 따야되는데 아 그니까 족가츠키 따진난다 아까 부활해가지고 아 강만식구 소수인원으로 광제를 해야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제발 제발 올 때 됐다 책 책 아조라 밟아이 타 책 책 책 책 10개 아 진짜 왜그럴까 콜 콜 콜 콜 콜 콜 콜 깠다 콜 확인만 해보자 확인만 받아야겠다 이거 아 죽어보자 싸워봐 싸워봐 아 죽으라 밟아이 타 진짜 왜이렇게 재밌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책 책 책 책 콜 책 몇 개 하고 또 나와 계속 나오네 20개 30개 호리듬 별로 안 큰가보네 죽어 홀드 죽어요 죽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혼성 벅네 3년성 있는 거 같은데? 아 그래? 3년성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뜨지? 아 너만 뜬다 아 안 돼? 빚만 갚자 2라운드는 빚만 갚아 1라운드 때 오래 안 들어와 왜? 너만 더 너무 3라운드 때 크게 날지 까지가 너가 억쟁인가 봐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아니 너가 없으니까 얘가 따네 어 뭐야? 더 그러게? 너 들어와 학교 나왔어 응 기운 받고 왔습니다 나 딸로는 멀었어 나 없어 우리 모바당 기운 받고 왔거든요 아 구라 밟았다 3개만 3개 콜 콜 콜 콜 콜 2개 로 그리고 소무입니다 홀드 홀드 저도 받기만 해요 콜 아 이게 콜이야 17개 더 나왔네 그냥 딱 나와 20 아 나 첫 번째 콜했는데 체크레이스 있어서 이것도 포함인 거야? 레이스할 수 있어? 네, 가능한데요. 그럼 20 받고. 네. 20. 아, 두 개 받고. 이거 아니죠. 아, 이 20이야? 20개. 아, 그럼 이거 낸 김에 20 받고. 두 개 더? 아, 네. 두 장 5로. 콜. 아, 20 받고. 떴다, 떴다, 누가 떴다. 죽어요. 콜드, 뒷집은 두 장 됩니다. 두 장. 두 장 주시면 됩니다, 두 장. 두 장 더. 두 장만 주면 되는 거예요? 두 장이면 천 다리야죠, 천 다리야. 두 장만? 네. 네. 오. 새끼 뭐가 떴길래, 갑자기? 이야, 이 정도면 뭐 일광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아, 그 정도는 되는 거 같은데? 콜. 네 분. 뭐야? 꽤 많은데요? 김봉준의 펑카일질. 새끼 한 4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한 장이 이 정도 쌓인 거야? 어. 그럼, 마지막 배팅이네. 좀 보고 해볼까? 정 3개요. 3개. 3개. 콜은 3개. 콜. 오, 카드 만지자. 만지자, 이거. 3개 받고. 3개 받고. 3개 받고. 2개만 더. 2개만 더. 2장. 2장. 죽어. 2장에 3개 콜이시고요. 아이고. 2장 더 해요? 네. 제가 너무 안 불어. 아까 치킨. 2개 받고. 어? 무파. 어, 2개 받고. 네. 물이 좀 들어가. 5개, 2개 받고, 5개. 아니, 아니, 아니. 7개입니다. 7개. 와, 이것도 2판도 크다. 너무 크다. 그리시면 7장에. 적당. 거의 15,000. 4구 파트가 나와서 끼게 해라. 진짜 끼게 해라. 끼면 들어간다. 콜 2. 2장씩 뺄게요. 콜 있으면 5장 더. 과연. 일단 3개로 끌어들임 했거든요, 강만 씨. 뭐고, 뭐고, 뭐고. 큰다, 큰다. 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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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더. 5장 더. 5장 더. 뭔데? 와, 뭐길래 이러는 거야? 6끝. 어? 아, 7끝. 7끝. 아이고야. 교회 형, 이번에 내가 두루치기 할게. 아이고. 7끝? 다 땡. 아니, 왜 또 강사 들어가요, 선생님. 처음에 1이었네. 아, 1이었네. 그래서 질렀구만. 이걸로 내주세요. 야, 근데 강댕이 컸다. 야, 근데 1광 아니고 그냥 1인데 2장? 나쁘지 않네. 보호 형, 고마워. 아이고. 이거 망카측키 많이 따네, 또. 딱 말하자. 모마담 기운 받고 왔어. 모마담. 오빠 소리 들었다, 방금. 오빠. 세게? 네. 아, 제발. 좋은 거 떠주세요. 와, 만식 쌓아오는 거 보소. 와, 미쳤다. 3라운드가 하나 당면 50이지? 네. 재밌겠다. 3라운드 때 시원하게 한번 달려 봐요. 3라운드 때 다 땁니다. 대출 많이 해주세요. 3라운드 때 우린 해야지. 콜. 콜은 3개입니다. 콜은 3개입니다. 다이요. 콜드. 현장. 1장으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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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요? 홀이시고요. 1장으로. 1장. 1장. 어, 이걸 받아? 2. 아, 다 들어오네. 1장 벌써 2천 다이야? 네, 홀드. 먼저 세요. 5장. 5장.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 한가. 5장. 시원시원하잖아. 방수한 2명 되는구나. 4분이에요, 4분. 시원시원하잖아. 봉준이도 들어온가요? 네, 4분이시고요. 홀드. 5장. 보여주나, 망카츠키? 아니. 이번엔 살짝 빠질게. 홀드. 추진력을 좀 받을게요. 홀드. 이번에 빠진다. 5장. 어, 진성준. 죽어요. 홀드. 죽어요? 죽어요. 재미없다, 재미없어. 패기로 이겼다, 패기로. 재미없어. 왜 저렇게 잘 되시지? 오랜만에 먹었어, 오랜만에. 이거라도. 아, 나 들어오네. 바로 먹어야겠다. 더럽다. 아, 진짜 한 번 카드가 안 붙네. 레전드 패가 뜰 때가 됐는데. 5분 남았습니다. 5분. 아, 이 판에 우린 해야겠다, 5분이면. 예? 마지막 판이네요, 거의. 난 우린 해야 되겠다. 아, 이 판에 우린 해야겠다. 학교 나와주세요. 아, 너무 빨리 돌았네. 지금 톤을 떠드는 거야. 아, 주정증이 오네. 아, 우리 그래요. 해가 안 붙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떨려, 떨려. 아, 생각보다 다들 너무 사리시네요. 이게, 혼자 보는 게 아닐까. 사귀라. 네네. 저도 받아요. 콜이요. 세 개 콜. 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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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콜드.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두 장 더. 두 장 더. 카드 주세요. 콜이요. 콜이시면 두 장 더. 아. 피버 타임. 시간 없어, 제가. 저도 기가 와요. 5분 남았다 했지. 시간 없어, 지금. 죽을. 저 죽어요. 콜이시면 두 장. 다 죽어? 두 장. 아직 5분 남았으니까요. 다음 판에 세 번째 조져줄게. 콜. 콜. 1대1이야? 네, 해저. 코봉. 코봉. 두 사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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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의상하는 거 아닌가 몰라. 누가 감정적으로 걸려나 이거. 체인가? 체. 놀리는 거 같은데? 끌어들임. 5개. 5개. 5장이야. 박 5린. 5린. 잠깐 몇개야 이거. 개 많아. 5장에. 오하야 나오다 오하야. 떴다 떴다. 와! 오리는 몇 개였지? 오! 죽는대요! 아 진짜 떴네? 그건 모르지 구라 같은데? 그건 모르지 난리였다 내가 보기엔 끝이었다 나 이건 빨리 안 보고 해야지 나도 나도 할게 안 보고 간다 저는 보고가도 멀어가지고 한 장이요 안 봅니다 저는 저도 안 봤어요 아 하세요 나 안 봤어? 나 몰라 뭔지 우리 막판인 것 같아서 걸었어 몇 분 나왔어?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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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정도는 뭐 시원하게 봅시다 우리 시원하게 한 장 정도 콜 죽어 만식이랑 민규가 안 본거지? 응 두 번째 장 보고 걸어 두 번째 장은 안 볼게 난 두 번째 장을 안 보고 간다 둘 안 봤지? 둘 안 봤어 한 번 한 번 효야 좋을 거잖아 한 번 여섯 장 여섯 장 여섯 장 나왔어 자 정배맨 2 잠깐만요 막판인 것 같아서 전 그냥 걸게요 운에 맡길게 막판이잖아 끝싸움에 끝싸움 그래 콜 사이드로 빠지려 수니 사이드로 빠지려 수니분 홀드 홀드요 안 본다며 왜 우리 애들이 보고 있어 여섯 장입니다 여섯 장 와이프들 아니야? 죽어 홀드 안 죽어요? 전 안 봤어 안 보고 있는데 저도 이거 홀이요? 몇 개에요? 어 2분 남았는데 이거 어 운에 맡기는 거야 나 이거 맡겨 맡겨요 어 맡기는 건 운에 맡기는 거야 그냥 놓고 진행할게요 일단은 그러면 너부터 너부터 난 몰라 봐야 돼 구 와 가보 가보? 너야 가보? 가보 안 치냐? 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뭔데? 아 이거 이거 그대로 와야 돼 잠깐만 사이드 있어요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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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는 거죠? 네 잠시만요 어 됐어 이럴 손에 아 아 이거 다 더 딸 수 있었는데 포커야 아싸 아직 있잖아 아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에데놀이지 다음판은 진짠데 이거 사이드 사이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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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뭐야 이거 밖에 없어 아 이거 이거에요? 아 진공준 거짓 스테크 아 대출 아 아 아 아 그럼 2라운드 끝났구요 네 예산하겠습니다 아 3라운드에서 올인해야지 다 먹고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아 자 땡값 받았지 땡값 안 받았나? 모르겠는데 여기 맥주도 땡값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몇 개? 다섯 개인가 어 어 민규 잘못 졌다는데 왜요? 사이드 여기 다 드리고 나머지 어 사이드 몇 개 안 됐어요 아 몇 개? 여기가 두 장에 열 몇 개 있으셨고 여기가 세 장에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한 장? 어 맞아 맞아 사이드가 준 거잖아 어 어 잠깐 저 여섯 장 걸었잖아요 그거 다시 드렸어요 아 다시 받았어요? 네 아 이건가? 어 아 그럼 네 장을 안 받았나 보다 어 나 빨간 거 어 그러니까 여기를 냈는데 그게 여기 들어갔나 보다 어 여기 아까 있던 여기 있는 거를 가져가신다고 어 여기 있던 게 내 거 같은데 어 여기 아 그러니까 여기 있던 거를 형이 가져갔대 네 개 네 개 주면 되는 거야 어 어 제 거에서 아까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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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여섯 개 됐으면 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섯 개를 받아야 되는 거 같은데 내 거에서 아까 두 장 이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두 장 드리고 그럼 내가 여섯 개 받아야 돼 응 이게 맞대 이게 맞대 나도 두 장 냈는데 나도 어 근데 얘는 여섯 개를 냈어 그래서 근데 내 거에서 다시 두 개를 줬어 그래서 난 여섯 개를 받아야 돼 어 여기서 두 장 여기에서 선생님 거는 다 계산 끝났고 어 여기 것만 그냥 드리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낸 얼마? 그럼 몇 개 주면 돼? 난 두 장 더 받아야 돼 여기에 낸 여섯 개를 받아야 돼 내가 두 장 더 주면 되는 거야? 어 잠깐 우리 형님들께서 네 장이라고 하시면 돼요 네 두 장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두 장을 막 줬으니까 네 여기 있는 걸 그냥 냅두고 제 거에서 다시 두 장 준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여기서 네 장을 여기로 줬어 오케이 맞죠? 어 맞어 맞어 아니야 아니야 뭐 땄는데 한 장 다 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사람 의미인이죠?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남순이 형부터 형들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한 장 줄게요 남순이 형 이번 판 돈 빌린 적 있나요? 응 오천 아니 처음에 말고 오천 없어 없어요? 응 하나 둘 셋 아 나는 3라운드 때 딱 가야지 3라운드 때 5 5 5 6 6 2천 다이아 개선 좀 할게요 너 없잖아 깔끔하게 5천 년 난다 내 거 좀 해줘 내 거 좀 해줘 이렇게 지금 해봐 됐어요? 몇 개에요? 10 10 10 10 17 10 17 1700 1700 그러면 3700 3700 어 3700 어 어 그러면 마이너스 1300 온 거죠 이번 판 네 마이너스 여기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29개는 290있죠 다이아 290에 5500 딱 5천 5천이네 이게 10장이 5천이잖아 저 5천790 있어요 5천790 5천790 대출 한번 받고 5천 어 그러면은 저 마이너스인거죠 아니 그러면 그니까 두 번 받은거죠 처음 거 합해서 처음 거 기본 머니 합해서 아 기본 머니 합해서 네 그러면은 만에서 지금 5천7백 5천7백90 5천7백90 있는거니까 그거 빼고 하면 돼 맞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천2백10 마이너스 4천2백10 마이너스 4천2백10 민교는 이번 판 마이너스 4천2백10 나는 잃었다 이거 우즈를 빼는거죠 그냥 빼고 저 카드 10장 10장 20장 20장 아니 너는 리바인 받은거 없지? 어 20장에다가 20장에다가 10장 2,4,6,8,10 12,4,16,18 1800 1800 다행히 1800이지 그러면 11800 어 11800이지 거기서 이제 그거 5천 그거 적어놓고 대아까치키 휴 오케이 3라운드를 즐겨보자 11800 어 자 그리고 어 여기 나..나는? 소모장? 그니까 만. 만. 만 천. 만 이천. 만 이천. 얼마야? 만 이천. 오백. 만 이천. 육백. 만 이천. 육백. 만. 천. 이천. 육백. 만. 천. 이천. 그리고. 오백. 백. 아 잠시만. 이게 카드만 만 천 오백 다이아야. 네. 만 천 오백. 카드만 만 천 오백. 이거 아니시죠? 이거 다. 난 이거 다. 이거 이건데. 왜? 천. 천. 육백. 천. 육백. 아 당 떨어져. 잠시만. 이게. 이거 니꺼야 이거. 아니 아니 이게. 10개지. 천. 육백. 그러면. 잠시만. 다 먹을건데. 이게 제일 맛있어. 나 만삼천백. 오. 나 만삼천백. 난 대출 처음에 거 한 번이니까. 그거 마이너스 5천하고. 나 이번에 추가 대출? 아 했구나. 맞네. 그럼 나 삼천백백이 안타까? 아 맞네. 얘 빌렸구나. 또. 우파 총 8천 대출하셨어요. 고객님. 어서와. 나 정말 딴 줄 알았는데. 와. 나 이거 10장에. 560 땄어. 10장에 560? 5,560. 5,560. 5,560? 그러면 처음에 리바인한거 없지? 그럼 플러스 560 딴거. 560. 적어주고. 다 된거죠? 응. 저 미스팅. 그럼 빨구마귀에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5천? 그러면 올려줘. 빨구마귀에. 어. 자 계산해서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2라운드는 나랑. 만식이랑 성태형이 딴건가? 어. 나는 이제 6,800 따가지고 나한테. 만식이가 이번에 좀 남아있었네. 난 총 그냥 1,800 플러스야. 왜냐하면 저번에 5천 끝. 1라운드 2라운드 따로따로 하고 있어서 나중에 합치면 돼. 합치면 돼. 자 그러면 2라운드. 김성태 560 닫고. 만식이 6,800 닫고. 그 다음에 미스팅이 마이너스 5천. 그 다음에 나는 3,100 닫고. 민교 마이너스 4,200. 그리고 남순이형 마이너스 1,300. 그럼 지금 여기만 따인거 아니야? 내 눈으로 놀고 있구만. 아 맞아? 내 눈으로 있어. 그러면은. 잠시만. 나는 총. 난 6백 닫네. 난 6백 딴 거네. 난 6백 딴 거네. 고소하네. 고소하네. 난 6백 딴 거고. 그 다음에 남순이형이 지금 11,300 다이아 꼴왔습니다. 네. 남순이형은 5천 대출하셨습니다. 11,300 다이아. 음. 줄 맞춰봐봐. 자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는 30분인데. 나와. 10당 50 다이아에요. 와. 하실 분들만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하셔. 아니. 다 하실 겁니까? 다 참가하실 겁니까? 안 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아 가야지. 전 이거 하려고 몽붙건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 하는 거죠. 난 도대체 천 다이아 했으면 좋겠어. 피버 타임이야 피버 타임. 일은 정렬 좀 해라. 피버 타임 슛. 그럼 담배 하나 피고 할까요? 소원 되십시오.